팔았습니다. 내가 판 거 아니야. 뭐 팔아는지 알아요? E클라스인데 있잖아. 1억짜리 E클라스를 팔았어. 저번에 내가 영상 한번 찍었잖아. 5시리즈인데 1억짜리 팔았다. 50만뷰 찍은 거 알아요? E클라스 1억짜리 몇만 부위 예상합니까? 60. 100만 부위 예상합니다. 자, 제가 팔았습니다. 보러 왔습니다. 얘가 팔았어, 얘가. 얘가 파는 거야. 세박티비. 와, E클라스가 1억짜리가 있다는 거야? 저게 왜 1억인 줄 알아요? 4,5잖아, 4,5. 2,4,5잖아. 또 왜 1억이 넘는 줄 알아요? 왜요? 뚜껑이 열리잖아. 쭈 따잖아. 2450 까브리얼레입니다. 얘가 팔았어요, 얘가. 와우. 근데 어마무시하더라고 보니까 잠깐 리뷰할 때 봤거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있잖아? 세박화사 보면 돼. 내 거는 이걸 보면 안 돼. 이걸 보면 돼, 봐. 아, 벌써부터 하자네. 좀 휠이 어때? 1억짜리 휠 같아? 니꺼랑 비슷하다. 니꺼랑 비슷하다. 니꺼랑 전혀 다른데? 야, 휠이 있잖아? 그냥,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다 레드캡 윌리퍼 이런 거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이 쿠페 뚜껑. 와, 이렇게. 라인 어때? 아, 너무 이뻐요, 이거. 너무 이뻐? 봐봐, 이거. 이거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고. 이거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고, 이거. 정신병 걸리는 거. 이게 요트 베이지라는 거거든? 왜 요트 베이지인지 알아요? 여기에 타면 요트에서 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트 타보셨어요? 아니, 안 타봤어. 야, 진짜 예쁘다. 그치? 이거는 봐도 봐도 예뻐. 이거 내가 안 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요트, 블루, 베이지. 아, 이런 거예요? 그래요. 아, 몰라 지금. 방금 해놓은 애드립이야, 오. 그리고 탑이 열리는 거 있잖아? 네. 이거 세박이가 했을 거 아마 제가. 응. 제 거 보면 돼. 이게 딱 열려가지고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능 아니냐고. 얼마나 해줬는지. 와, 세박이 와. 이렇게 많이 해줬네. 정말로 많이 해줬는데. 뭐 실한 건 별로 없다. 이거 캐리어 같다, 캐리어. 참고로 있잖아? 골프백이랑 캐리어랑 어떤 게 더 비싼지 알아, 서비스 용품 중에서? 골프백이 더 비싸, 2배 가격이야. 나는 골프백 해줄게. 우산도 있잖아? 우산 뭐 5개인가 이러는데 검은 거보다 빨간 게 1,000원이 더 비싸. 나는 빨간 거 해줄게. 되겠어? 직원 거 뺏어가는 그런 양아치 컨셉으로. 야, 세박아. 이거 어떻게 닫는 거지? 이거 어떻게 닫는 거야? 수동이에요. 아, 수동이야? 수동이란다. 야, 이거. 와, 1억 천인데 와우. 이렇게 수동으로 살짝, 살짝 닫으면 되는 겁니다. 예쁘다. 그치? 내가 이 차를 옛날에 타봤었어. 이 직전 모델을 탔었었어. 그때 거제도 내려왔거든. 가족들이랑. 허리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모델이 바뀌잖아, 이제. 풀체인지가 되잖아. 지금 사야 됩니다. 신형 모델이 나오잖아. 그러면 또 다른 2년 동안 안 나와. 지금 살 게입니다. 지금 유튜브 에이지 사실 분들. 어디로 전화하시면 되는지 아시죠? 저한테 주자. 알겠습니다. 챔핀한테 주기 바랍니다. 갑시다. won clock. L it wand 가 가